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섬기고 봉사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을 찾아온 5천명의 큰 무리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이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원한다고 하셨을 때 빌립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어린아이를 찾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나일까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이가 가지고 있던 것을 통해 큰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려고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지 않고 자신을 나타내고 자랑하며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없는 것들과 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겸손히 서로를 섬기며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14절로 15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은이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했습니다. 보기에 화려하고 대단하고 중요해 보이는 일만 하려고 한다면 가까운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식구들과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닌 것 같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자기가 알 수 있는 것과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는지를 알 수 있고 매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만족에 있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